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크를 만들면 망하려나?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느낌으로 만들어볼게요 그릇을 준비해둔 고춧가루 고춧가루 썰어둡 오 크리스마스 데이 마이 디어 아 굴나 겟 다운 아홉 니 오 크리스마스 데이 디스 이에 아 굴나 겟 마이 러버 꼬올 지니 오 크리스마스 데이 마이 디어 오 크리스마스 데이 디스 이에 근데 케이크에 우리가 재료가 없잖아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그걸로만 할 수 있게 우선 빵은 이거야 근데 이거 엄청 쪼만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건 뚜레쥬레 맛있게 뜯어먹는 우유 슈폰이라는 걸 샀구요 이거는 그 핸드믹서 제가 생크림 한 번 손으로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이것만은 꼭 사야겠다 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브레드 가든 이라는 핸드믹서 큐트 스노우라는 제품이구요 자 요렇게 생긴 애에다가 코드 꼽고 나를 두 개씩 꼽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두 개 꼽는 거 한 세트 그 다음에 이거 한 세트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 뭐야 그 우리 그 뭐냐 이거 저을 때랑 생크림 바를 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는 초코팬 이거는 레드벨벳, 옐로, 그린, 바이올렛 그 다음 초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프링클 그래서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총 여섯 가지 스프링클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그래서 여기 위에 뚜껑 열고 원하는 거 촛촛불이 돼서 너무 이거는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 컵케익이나 쿠키 만들 때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딸 주머니에 그냥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쯤은 꽃 모양을 넣고 싶어서 이거 딱 한 개만 사봤구요 이렇게 하면 오늘 그 준비물 끝 엄청 간단하지 그 다음에 얘를 다 부어 콸콸 그냥 잘 모르지만 너무나 제대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크림이나 써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얼만큼 해야 돼? 다 해서 엄청 많이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조금 하다가 근데 없어 이거 밖에 없어 유기농 흑설탕 입자가 좀 크긴 한데 입양이 봐 무 여기 뻔해주고 있어 나는 나 산타이야 산타 오! 근데 이거 좀 바뀌고 있어! 오! 진짜 잘 됐다! 대박! 나는... 난 산타로 만들까 산타! 아 이거 그거 해야 되겠다 좀 이따! 난 룰라푸! 올라푸? 그래! 올라푸하고 난 산타 할게! 오! 좋아! 나 진짜 머리 솔직히 좋았던 것 같아! 오! 오빠 이 당근도 내가... 그냥 이렇게 하고! 좋아! 이렇게 하고! 오! 와! 와! 근데 왜 박아? 그게 뭔데? 코! 전체 다 코야? 이걸 좀 잘라줘! 얘를 반만 자르면... 아! 진짜 약간 혐오스러운 것 같아! 지옥에서 온 올라푸! 오버 언니 이거 약간 여기서 보니까 해골 같아 해골! 그러니까 이거 뺄려고! 응! 그리게? 어!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없어! 물락부를 한 번 더 봐야겠어! 창의적으로 해골! 맛있어! 맛있어! 샘이 어떻게 할까? 그래! 이렇게도! 맛있어! 맛있어! 난 진짜 좀 잘할 것 같아! 그래! 응! 뭔가 느낌이 왔어! 응! 좀 쌍타 같죠? 여기 모자! 얼굴! 여기 수염! 아! 아주 좋아! 응? 어! 쌍타 모자 할 때... 오! 아! 네! 여태국! 아! 아! 그래! 빨강색! 으음! 아! 여기 딱딱한 거 하나가 뚫렸어! 아! 시가지가 이렇게 얼굴형이야? 응 광대를 이렇게 몰려서 어? 망했다. 아니 근데 콧물 흘리는 것 같아. 저 노란 거 괜히 한 것 같아. 아니야. 그렇지 않아? 입이 너무 옹졸하잖아. 뭔 말인지 알겠지? 먹어봐야지. 가자. 아니야? 산타 할아버지 안 갔지? 왜? 입을 안에서 숨겨야겠어. 금발 산타야? 금발 산타. 눈썹이 없어서 그런가? 눈썹을 약간.. 많이 봐봐. 지금 이렇게 있지? 그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든 눈썹. 근데 왜 이렇게 광대가 나왔지? 개같아 진짜. 좀 심각한데 올라와? 강아지인데 완전? 왜 이렇게 강아지지? 사람이 안 갔지 왜? 뭐 때문에?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. 각도의 효과. 이렇게 하면 올라올 것 같거든? 근데 장면에서부터? 턱이 왜 이렇게 길어? 아 진짜 짱 웃기네. 좀 심각하지? 지옥에서 온 올라프와 지옥에서 온 산타. 턱이 엄청 큰 버즈 올라프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 산타. 아 진짜 웃기고 우선 너무 웃기지. 아 진짜 웃기고 귀엽지? 아 진짜 웃기고 다 삼키다. 그거 같아 뭉크 철규 진짜 건강한 케이크 맛이야 하나도 안 달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